FIRE! 트레저!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2020년 저희 트레저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꿈의 그리자 데뷔도 하고 트레저 메이커의 무한한 사랑도 받고 행복한 기업뿐만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고 왔죠! 네! 뭐죠? 트레저의 2021 웰컴 인 컬렉션이 출시되었습니다! 걱정은 한 번 더 뜨겁게 웃어줘 여러분께 선보이는 첫 시즌 그리팅에 저희도 너무 떨리는데요. 저희가 한 땀 한 땀 열심히 만든 트레저 웰컴 인 컬렉션이 곧 찾아간다고 하니 여러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저희와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거죠? 2021 신축년은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트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한글자막 by 한효정